쏨댕이들 안녕 늑대사냥으로 토론토 영화제 T.I.F.F에 초청마다 다녀왔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알찬 브이로그 영상들 열심히 담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비행기가서 메이크업 딱 지우고 기절가 도착했어요 금복이 하이 나 처음 와봐 진짜 처음 와봐 길거리 포스터 길거리 포스터는 못 봤는데? 길거리에 짐 들어주는 착한 오빠 안녕 캐나다 완전 잘 도착했고 지금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해외에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은 캐나다랑 한국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도로만으로는 그치? 약간 여의도 같기도 하고 호텔 방에 들어왔고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호텔 바로 옆에 이토온센터라는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쇼핑 한번 싹 가기로 했어요 아주 알찬 일정이죠? 오랜만에 해외로 왔더니 굉장히 들떴어요 지금 너무 좋잖아 그러면 조금 쉬다가 또 나가볼게요 안녕 연락이 와가지고 슬슬 나가볼 겁니다 출발 가보자고 저는 걸어서 한번 쓱 가보게요 지금 가니까 건물이 나오는데 양송이 사실 길을 구워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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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을 잘 알려주실 수 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절기지 뭔가 또 왔는데 피자 하나 또 너무 좋아하지 그러네 진짜 웃겨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오예 음! 크림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어 진짜 이거 진짜 미쳤어 밖에서 보고 오셨대 너무 예쁘다 촬영 중 방금 elephants 추운 호연 들어오는 타인 터론토에 아침입니다 아침이에요 고모 만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떠서 뭘 할까 하다가 로비 내려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바로 앞에 공원 어제 그 인구 오빠랑 들 들어오기 전에 갔던 데 있잖아요 산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보자고 저 건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뻐요 짜잔 룰루루 어? 고모 왔나보다 오 예이 너무 오랜만이다 죄송해요 어 블로그 잘 찾아왔어 어 왜 이러지 고마워 어머 특이하다 수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먹어봤는데 어 어 어 어 여기야 여기야 그래 연락해 응 짐이 많다 야 응 괜찮아 잘 챙기는 내일 보셨으면 내일 보고 내일 보고 안거면 쉬우게 오케이 오케이 연락할게 잠깐 저는 이제 고모랑 어 고마워 고마워 보도자료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간단한 헤매를 하려고 네 도착한 소주 하 하 하 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와우 시, miso, salmon 치즈와 치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우, 땡큐 이거 미쳤다 맛있어 노래 너무 미쳤습니다 하하하 진짜 극장이 너무 클래식하고 예쁘다 멋있다 여기에서 저희 늑대사장이 상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어? 안녕하세요 렌즈업 렌즈업 안녕 놀라셨쇽 아침입니다 굿모닝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인터뷰 일정들도 쭉 있고 한국 영화인의 밤 행사가 있어가지고 하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 배에서 촬영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상상하지 않아도 그냥 그 배 자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뭔가 배의 운장함과 그 밑에 실제로 그 기름 찌꺼기들이 있어서 뭐 소품 같은 거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진짜 그런 되게 사항들이 많았어요 약간 에피소드로 기억나는 게 그런 것들 네 줌 인터뷰 그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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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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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마지막 인터뷰인데 이어 인터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여드름같은 약간 한 flavour 휴대전 기분이 있는 약간 긴장. Xiaayga muchasik kar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王 ngh 얘기 oser 인터뷰 일정 끝나고 숙소 들어와서 편한 옷을 갈아입고 엄마 만나서 근처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올려고요 밑에 드링크가 팔리는 판다 뭐 심지어 아 여기 갈까? 여기 사람이 많나? 여기가 가면 안 돼 여기가 가면 안 돼 너는 아름다운 아름다워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아, 맞다! 저쪽이! 너? 네 그녀는 가게 입을 때 아, 입 오케이, 우리外에서 기다려야 돼 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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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스 진짜 신기하고 많네 완전 건강한 맛인데 아 그래? 전혀 안 달아? 어, 안 달고 건강하우려심 너보다 굉장히 안 달해 어, 그치 안녕 잘 먹어 빨리 먹어야지 오케이 빠이빠이 마지막은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생애 첫 해외영화제 착각인데 뷰티프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한국영화 만세입니다 오락이 갔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의 유튜브 채널이 구역이 Andrew 마이매아 올라가... 우리의 우리의lé 이 장소에서 이승과oms 에이매아 이름나 에이매아 아! 에이매아 아! 이름나 저희 반전의 춤을 춰하는게 아니라 저만에 2가지가 있어 베이베니까 베이비가 있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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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래이 같아 아 베베 힙합 힙합 아임 힙합 땡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손데이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타이밍 벌려다 뭐해? 뭐하냐? 야 너 초론초까지 와서 지금 결렴? 락스터요? 아니 진짜 시원해 해봐봐 우지 이거를 날개 털 조성에 여기 비비는데 누가 한국 영화알밤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가지고 날개 쭉지를 비비냐고 토론토를 즐기는 토론토를 즐기는 토론토를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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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점수 조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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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거 아니고 개상할 뿐이지 없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많이 개상해요 사람 많은 데서 절대 아쉬웁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만의 길이 빠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한국 영화알밤 저 이제 행운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씻고 잘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저희 영화제 대표님 구성록 대표님이 선물해주신 선물해주신 어휴 너무 많네 토론톡 영화제 티아이펠프 굿즈인 요 후드를 신나서 입어보고 이제 잘려고요 그럼 저는 오늘 마무리 잘하고 푹 자고 내일부터 또 바쁘게 일정을 소화 해볼게요 안녕 잘자용 저는 그럼 토론토 브이로그 두번째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끝